리사, how is the whole L 어머! How is the whole L family? The L? Well, I have a new family member 아, 오늘 데려온 걸 아, 그니까요 아, 여기서 딱 소개했으면 완벽한데 진짜 귀엽겠다 We're looking for love 진짜 이 노래는 러브게 됐어요 진짜 러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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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 러브 진짜 너무 귀엽죠? 어떤 노래인지 알려드려 He's Doberman 진짜? Doberman Doberman이 Doberman이야? 네 신기하다, 저도 Doberman? Dober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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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가 모르겠는데 모르겠네 I'm so 지금 몇 개월 4개월 근데 발이 막 이만해요 발이 진짜 진짜 커요 발이 이만해요 발 진짜 커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막 I'm love 이렇게 부르면 오긴 하는데 제가 I'm mommy, mommy, mommy 하면 이렇게 와요 아니잖아요, 내가 해도 오잖아요 우리 다 생각에는 그 처음으로 외운 것 같아요 맞아, 근데 인정해 너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는 맞아요 He's a good boy He's a boy? He's a boy 뭔가 러브여서 뭔가 근데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? Doberman이랑 그 러브 어울려 그래요? Congrats on your new family member Thank you 그래서 지금 Hank랑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잡고 있어요 날 잡고 있어요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?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? 바쁘신 개인적인 저는 언제든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Love 러브를 너무 보고 싶다고 팬분들께서 Love 나중에 또 보여달래요? 네 꼭 보여 드릴게요 저거 한 번만 주실래요? 저 저 하나 그냥 ㅎㅎ 왜